안녕하세요 빠르게 유영장 우편을 빠르게 좀 즐기다가 바로 가야지 오자마자 손실 어제 뭐 하려고 그랬죠? 마지막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쳐들어간다 그랬네 tro오 네 뉴스나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som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하고 써야겠네. 오늘부터 웬만하면 일찍 자야 돼서 조금만 하다가 원래 피부 때문에 일찍 잤어야 되는데 한도 한도 계속 늦게 자버릇해서 다시 돌려야죠. 뭐 건강이 먼저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어쩔 수 있죠. 일단 얘는 보내고 정리부터 해. 보내 한다고 한다고 해. 상중상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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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죠? 상중상 얘네였나? 그쵸? 고차 안창 안창 병 대신 넣구요 안창 유기 상창 안궁 이러면 안되는데 안궁 상궁, 중보, 장창, 유기, 공기병 공창이 있으니까 공기병 넣을까요? 상궁, 중보, 장창 아니면 얘를 단창하고 얘를 맹수병으로 이렇게 여기도 특이하네 황권, 장공, 중보, 안창, 유기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공장콩 공건, 장창, 맹수 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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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공권장기 이병 이병이 없네 암궁 상위 경고병 가자 운명은 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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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로 훈배출정 얘네는 가주구요 낮은애들 29 28 28 얘네들이 다 도로공실하게 도로공실 분포가 되어있어서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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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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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번엔 병사 배치가 아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병. 인자. 인자. 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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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부러 비유를 안 쓰나보네 너무 좀 슬픈데 우리 편도 그거 있었는데 봄이 어 어? 너 이거 하지 않을까? 새싹이 난다? 왜 안됐지? 기략이 계약이 높아서 막퉁이 났네. 아니 버금이 아니라 이거 그냥. 막퉁이 났네? 발출가 없네. 아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느낀건데 유튜브 영상 보다가 제가 게임할때랑 유튜브 영상이랑 뭐가 다른데 보면서도 뭐가 다르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스펜 ADP로 녹화를 하다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살짝 길득하게 보이거든요? 옆에는 이제 껴먹고 제가 보는 실제 화면은 옛날 게임 비율이라 그게 다르더라구요. 요 비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 보다 여기 비율이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거 우리 편에 그 똑같은 거 쓸 줄 아는 애 있었는데 군사가 얘지만 기력 남은 게 없구요. 군사가 똑똑해야 될 것 같은데 얘 왜 71이 군사죠? 차라리 표가 군사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아이고 바꾼다면서 매치 바꾸려고 했는데 힐링 도착 아 아 아 아 아 아 찾았 으 부모님 아 키스마한 겨울이 아멘 일단 둘러쌌고요 이건 꽁났죠 생각보다 어디가 길어 많이 남았네요 얜 그게 없어요 얜 공유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누구죠? 지력 98 지력 캐들이 일단 요게 있군요. 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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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력 마음같에선 자네는 다 쓸고 자고싶은데 이건 안될꺼 응? 일로오는구나 보조의 등장 라디오상국지인가? 라디오상국지인가? 오디오상국지인가? 재밌었습니다 다 붙여주죠 파이발들을 다 넣고 나머지 업체 어? 보조가 문화부인 구였거나 잡아갔거나 했나보니 끝을 냈구나 여쭈어줘야죠 네 중중단 상록 물참 만병이 만병이 뭘까요? 아 저번에 본거 같은데 남병 별로 안좋았던걸로 기억 상병이 정확하.. 아 너가 남병 가능 딱 보운해가 있네 상병이 뭐에 강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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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떠나드리겠다. 보조... 잠깐만요. 보조 갑자기 커지지 않았어요? 어? 안 본 사이에 다 먹었는데요? 여기 원래 사섭네 동네였잖아요. 사섭네가 아니라 그 사섭의 후손? 뭐 사씨였는데? 아닌가? 삼아씨는 아니었고 사섭네 후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긴 송견이 아직 긴장하게 남아있고 한국지 한국지 보자 그럼 거의 천하삼번직이 된 건가요? 이쪽 이쪽 제가 먹고 있는 거고 송나라 땅 조조가 먹고 있는 거 송견은 원래 자기네 있던데 먹고 있는 거 제가 그럼 요렇게 막 요렇게 먹어주면 제가 조조네요? 얘가 유비고 조조가 유비고 얘가 조조고 좀 재밌긴 하겠지만 재밌긴 하겠지만 재밌긴 하겠지만 이참이니까 패스 조조랑 붙을 때가 됐네 조조가 장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군포대에 있어서 그렇지 이야 애들 막 몰사라고 된게구나 어 얘네 얘네 사벽 애들 애들이 애들이 원래 먹고 있었고 잠깐만 사벽도 무장이 아 요거 다 사벽이구나 아직 음 인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인성은 요거지 사벽도 아직 무장이 70 1명이나 되고 정원은 뭐 거의 망한 거고 파진 24명 동경 오 장룡 무장 맞네요 조조 오 조조 넘사벽인데 50명 아 야 관우 야 엄베코 아직 죽지 않았어 어우 야 너네 뭐하니? 흐흐흐흐흐흐 게임 세시다 얘들아 어 시간 시간 가능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왔구요 일단 대세는 저희 쪽으로 예진작에 기울었죠 게임을 어느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꼼수로 미는 게임이지 지금 제가 꼼수로 미는거지 게임 시스템을 파악해서 지금 미는게 아니거든요 어디 보자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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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 2 3 4 4 4 5 5 5 5 5 6 5 5 5 5 5 5 6 6 그냥 앞에 있는 애가 문사 그거 같죠 웃기긴 한데 나중에 이제 다 5명 다룰 수 있게 되면 지력 높은 애들을 무조건 앞에다 듣고 해야겠네 일단 올 무렵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고 싶어 어떤 애들이나 군사기가 군사기가 아니라 무장기가 뭐가 나올지 혹시 뭐 좋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명 다섯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무장기도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 소비해서 이 설마 이기겠죠 다섯 명이지만 다섯 명이지만 이렇게 이걸 지지 않겠지 이거를 지지 않겠죠 주옥도는 오령오랑 메뉴이 물에 써서 쓰는거고 해가 써서 쓰는 기술도 있었거든 근데 아직 뭔가 분명 이거 한 5개 쓰는게 있을 것 같아 5명이 동시에 어떻게 왜 그러는데 이미 5명이 쓰는 기술이 3개 들어왔는데 여기 있으면 일찍 불고 왔다 멍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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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진아라 소재 인제 의자들의 시간 요것만 하면 돼 이게 아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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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모장 응모장 응모장 뭐가 먼저 올까요 응모장 아 창건 좋았구나 와 죽을 생각하니까 그냥 되게 애매한 애들인거 같애 무장 타입이 3개인가 지력 무력 무장 지장 만능형들 보통 애매한 애들이라 그러죠 이건가 이 소금도 제대로 들어가면 나쁘지 않나 이는 제대로 들어가면 이는 다른거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다 벌렸네. 왜 이러나 못 들었네. 100,000 싸우면 이거 2개였나? 이런 망산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나? 이거. 이거. 이거 버틸 수 있는지가 문제 곱야 곱 podob 곱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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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rique 곱이가 y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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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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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